뭔데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냐? 이곳은 껄이다. 아무리 물색이 없다 해도 그렇지 어찌 감히 껄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것이야? 송가옵니다 마마. 어마마마. 어마마마. 그 수첩 어마마마께 문을 올리러. 내게 지금 뭐라 했느냐? 어마마마라니. 내가 너에게 그리 불러도 좋다 허락한 적이 있었더냐? 난 너를 내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다. 허니, 다시는 나를 어마마마라고 불러서는 아니 될 것이야. 알겠느냐? 두 tipo의 중 다른 그리스도 며느리로 인정한